자 이번에는 문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법 문제 어렵진 않지만 아주 잘 냈고요. 문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야 된다는 것을 문제 굉장히 잘 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제시문들 주어지면 이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기역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우리 명사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기역 우리 명사 그리고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자 니은 동작이나 작용은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용언이잖아요. 그러면 동사 의미하는 거죠.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 수사가 되는 거죠.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더해준다. 이거는 조사 관계언 조사 말하는 거죠. 앞부분은 문법적 관계는 격조사 특수한 의미는 보조사인 거죠. 미음은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체언 수식하는 거 관형사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 형용사 이제 a 볼게요. a 동사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그러면 속성이나 상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건 형용사고 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동사거든요. 많이 한 거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수업션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주의하라고. 자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 밝다는 상태지만 날이 밝는다는 건 어두워서 밝은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동사가 된다는 거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빠른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읽을 때 읽지만 벌써 이 내용은 머리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언말 어미, 닌이나 는, 관용사 어미, 는 이게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명령형 어라아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청료형 뭐뭐하자 어미 붙어서 말이 되면 동사. 뭐뭐하려고 의도 목적이 붙어서 말이 되면 동사라는 거죠. 저런 것들이 결합되면 동사, 결합되지 않으면 형용사죠. 다만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어야 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그러면 존재, 소유일 때 당연히 존재, 소유에 있다는 형용사고. 동사, 한 장소에 머무르다의 의미는 있다는 동사로. 이때는 머물다의 의미, 머물다의 있다의 의미는 동사. 자 그러면 분류되는데 동사 있다 뿐만 아니라 형용사 있다가 관용사형 어미, 니은과 결합하기 때문에 헷갈린다. 이때는 동사든 형용사든 니은과 결합하기 때문에 헷갈린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이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준다. 있다도 그렇지만 없다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가봅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미음 이거 물어본 거죠. 옛날 사진 기억은 기억에 속한다 명사 맞죠? 2번 본이 떠올랐다는 니은 동사죠. 뭐뭐를 보다, 뭐뭐가 떠오르다 됐죠? 3번 하나는 디귿에 속한다. 즐거운 기억 하나, 수사 맞죠? 을가는 니을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봤더니 사진을 하나가 조사 맞죠? 그럼 답은 5번이네요. 즐거움은 미음에 속한다. 미음, 관용사가 아니고 명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즐거운, 즐겁다라고 하는 뭐? 즐겁다, 형용사. 즐거운 상태. 이 자체로 봐야죠. 이건 형용사하고 기억을 꾸미는 관용어죠. 그래서 품사를 볼 때는 다른 거 일단 보지 말고 이 자체만 보세요. 즐겁답니다, 즐겁다. 그러면 이거는 관용사가 아니고 형용사라고 해야지 답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됐고요, 쉽게. 이것도 A를 참고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보세요. A,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서말어미와 결합한다. 아까 있었죠? 그럼 A도 보세요. A, 쉽게. 밥을 먹었다, 꽃을 먹는다. 먹는다인데 여기는 예쁜다. 안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 청료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자, P로 가보면 되겠죠. 결합할 수 없다. B, 봤더니 좀 예뻐라, 명령형. 우리 좀 예쁘자, 청료형.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도, 목적을 갖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뭐뭐 하려고 했죠? C, 여기도 봤더니 예쁘려. 예쁘다가 형용사인데 예쁘려. 안 된다는 거죠. 예쁘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이고 있다. D, 나에겐 돈이 있다. 나에겐 돈이 없다. 어디어디에 머무르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돈의 존재, 소, 유니까 형용사죠. 너무 쉽게 답은 동사 아니고 형용사.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그럼 ABCD, 나무가 크다라는 건 형용사. 여기에 나무가 쑥쑥 큰다. 동사, 머리카락이 길다. 형용사, 머리카락이 잘 긴다. 잘한다라는 동사, 상태 변화. 됐죠?